내가 이자를 안 받는 거죠. 이런 형태로 이자를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. 그 대신 락은 딱 돼서 그때 당시에 받았던 그 락은 돼 있고 그렇죠. 한 번 받은 이자는 떨어지진 않는 거죠. 이렇게 20년에다가 대비를 해보면 6에서 7% 정도가 나오죠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는 딱 고정 이자이기 때문에 그냥 4%다. 3%다, 4%다. 3%다, 4%다, 4%다, 4%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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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마이다보다는 높기 때문에 날 조금 투자 기간을 길게 갖고 보고 그러고 해서 많이 높은 스윙을 가져가고 싶다고 생각하네요 영구에 보면 또 옮겨진 스윙에 좀 그렇고 요구를 말하고 말도 안팎을 하겠지 으음 으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